고친다. 값을 잡는다. 고친다. 끝. 그건 자기니까 다는 방법으로. 아니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. 에이 저도.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나요? 잘. 저도 못하는데. 다 그렇게 해결합니다. 전부 다. 아니 그냥 저 하고 싶으면 빼기 치실 텐데요. 하지마요. 안하는게 좋죠. 그러니까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 해내는 사람도 있으니까. 됐다. 천천히. 음 이렇게. 네. 나 같으면 꼬박거리겠다. 서포질 하기 싫어서. 갑자기 고치신거에요? 네. 여기가 너무 비어보인다고 지금. 네. 기다리고 있었어요.